구독 rookDUOOU出来 해주세요 사실 이걸 노린거였다는데 어? 초적인 불편 날려버려 알았어 닦아줄겁니다 잠자 자 여기까지만 써먹고 아이고 죽었죠? 기절 나이스 나이스 써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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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나간다 지금 나간다 지금 나간다 안메? 좋아해줘? 좋죠? 심지어 아 아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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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! NO, BITCH! It's mine. No. No. NO!! 치 implied 퇴용~! 어! 차에 있다! No!! 퇴 monte 헬로우? 헬로우? 콩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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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하하하 회전배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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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타버리기! 회전배기! 루아 이 새끼야! 저 드립 재미있는지 한번 봐주실래요? 무슨 드립이요? 대머리판 있으세요? 저 드립! 저 드립! 저 드립! 저 드립! 맞았어요? 깜빡 터졌어요! 깜빡 터졌어요! 할 수 있어요! 포텐셜을 다 꺼내란 말이에요 총을 아무리 써도 안맞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맞는 거였나 그러면서 이런 생각하시겠죠 아 왜 안맞지?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엔 맞춰야지라고 생각하십시오 여기 AK 있는데 쓰실래요? 저 총 다 있습니다 총 다 있으세요? 캐시 질러가지고 처음에 딱 내려오면 앰포 주거든요 아 캐시 안했어요? 캐시 지르면은 캐시 지르면 좋다고 해서 찾았는데 카카오에 상점이 없던데 카카오에 상점이 없던데 찾아보면요 그 그 옷 사는 곳 있죠? 옷 사는 곳 아니요 그걸 못 찾았어요 옷 사는 곳 보면요 그 우측 하단에 플러스 키 있거든요 네 그거 누르면 상점이 열려요 근데 그게 일주일에 3개에요 일주일에 3개 그래서 진짜 딱 틀면 안뜬다 너무 안뜬다 그럴 때 지정키 하면 되시는데 저는 그거 숫자 키패드 0으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누르면 총 지급돼요 아 플러스 키를 누르면 돼요? 네네 하늘 파고드는 가시 가 돼요 어 여기 틀렸네요 어? 어? 저 시체 있는데 두 명 다 있어요 저도 죽었네요 아 그래요? 수고하셨으면 부탁 아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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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잖아요 네 총 준다는 건 사실 장난입니다 바이바이